지금 보신 것처럼 현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고교학점제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. 고교학점제가 현 시점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부터 쟁점, 방향까지 교육부 출입하는 최희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최 기자 어서 오시죠. 안녕하세요. 고교학점제 논란, 일단 왜 생기는 거고 그 쟁점이 뭐죠? 우선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운영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점차 늘어나서 올해는 운영하는 학교가 이제 1,400여 곳 정도 되는데요. 이제 3,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장단점과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. 가장 첫 번째 쟁점은 불평등의 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이제 평가원에서 만든 두 보고서가 있는데요. 자료 보시죠. 하나는 이제 서울의 고교, 하나는 강원도의 고교입니다. 이제 학생 수도 많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서울의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신청도 했고요. 과목을 개설도 했습니다. 심리학이나 교육학, 논리학 같은 과목도 생겼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는 어떨까요? 한 학교 사례를 보겠습니다. 일단 학생 수와 교원 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. 이 제도를 이끌어갈 교원의 수, 이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죠. 또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선택 과목 개설에 한계가 있었고요. 대안으로 타 학교와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긴 했는데 다른 학교까지 가는 버스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. 이동부터 어려웠던 거죠. 또 이제 시험 기간이 학교마다 다르다 보니까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. 좀 전에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 과목은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? 네, 이제 선택 과목 문제만 그동안 부각이 됐었는데 전문 교과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고요. 전문 교과는 1, 2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문 교과가 뭐냐면 예술, 외국어, 과학 이렇게 주로 특목고, 자사고 학교들에서 배우던 과목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을 가진 과목, 개설할 수 있는 교원과 인프라를 가진 학교가 뚜렷하다는 거죠. 게다가 이제 정부가 내세운 자사고, 특목고,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도 현재 각 교육청과 학교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1심이긴 했지만 교육청이 10전 10패를 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제 학교 서열화가 이 상황에서 다시 생기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... 인프라가 서울에 있는 학교와 지방에 있는 학교와 농어촌에 있는 학교가 다르거든요. 격차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. 또 다른 문제가 있죠. 지금 과목 개설을 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일단 교사의 수가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쟁점의 핵심이기도 한데요. 이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늘어나려면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늘어나야겠죠. 하지만 이제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원만 또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. 잔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 관리 업무가 그대로 된 상태라면 학교에 엄청난 노드가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,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엔 일부 학교에서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시간제로 채용해서 무자격 논란을 빚기도 했고요. 교육부는 이제 과목에 대한 전문가를 뽑을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방사 채용은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을 또 양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이제 뭐 교실과 공간 부족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. 네,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네요. 자, 이러면 이제 해외 사례를 한번 보죠. 뭐 고교 확점제를 시행하는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사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어떤 게 남게 될까요? 네, 아무래도 방향 문제가 남았는데요. 이제 고교 확점제는 소위 미국이나 핀란드, 싱가포르 이런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. 학생들이 진로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도록 돕고요.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. 또 기관이나 대학에 연계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도 가능합니다. 수업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아예 바뀝니다. 사실상 교육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선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. 최근 입시에서는 정시 확대라는 메시지를 교육부가 꾸준히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. 정시 확대와 또 맞춤형 수업은 또 결이 다릅니다. 또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해도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적성보다는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. 이런 지적도 이어집니다. 그래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좀 많은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반영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수요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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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